자, 2015년 우리 교회 표호가 요하를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하를 기뻐합시다 자, 오늘 보면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요하를 기뻐하라 여러분 요하를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요하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소극적 의미가 있고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0편 37편은요 누가 썼죠? 다잇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잇은 10편 37편에서 끊임없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 것을 곤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하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 것을 곤면하면서 요하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는요 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형통함 때문이에요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나보다 더 형통하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눈에는 더 번영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의인들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을 쏟아넣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힘든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악자들의 형통을 인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오늘 조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러분 풀과 채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그러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빨리 자란 만큼 또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어야 한철이죠 한철이 지나기 전에 다 사라지고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과 번영이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게 되고 채소와 같이 세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범죄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부분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할 때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은 죽었지만 그들의 육체는요 아담은요 성경에 보니까 930세까지 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도 수백 년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마라 그것이 소극적으로 뭐죠?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입술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요하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느낌,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죠? 요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요하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이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잇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잇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붐을 받았지만은 왕으로 기름붐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기름붐을 받았지만 자기 장인인 사우랑이 자신을 끝으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의 장인 사우랑을 위해서 다잇이 수금을 연주를 했는데 그때의 사우랑이 그 목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으로 다잇을 죽이려고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세기로 던진 줄 아세요? 그 단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세게 던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우랑은요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잇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잇은 어쩔 수 없이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10년이 넘는 극히나긴 세월 지명수배자로 살았습니다 사우랑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두 달에 쫙 벗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굴에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명수배를 당하여 쫓겨다니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잇이 여러분 온수의 나라인 불레선 나라로 도망을 갔겠어요 내가 불레선 나라로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불레선 신하가 다잇을 딱 보는 순간에 어? 저 친구 우리 과연 지난번에 우리 골리아 장수를 물리친 사람인데 자기의 신분이 보롱이 났어요 틀통이 났다고요 그래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잇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잖아요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침을 흘리고 손가락으로 벽을 팍팍팍 긁어대면서 미친놈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왕이 불레선 왕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신히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 다잇만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십년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쿠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잇은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를 보고 싶지 않아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울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잇의 심정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다잇은 끊임없는 배신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잇의 주변에는요 까닭없이 다잇을 시기하고 미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잇 역시 흐물과 약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잇은 올분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하를 기뻐하라 요하를 기뻐하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둘러보게 되면 자신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이 질을 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두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잇은 요하를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잇이 완전한 삶을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잇은 요하를 기뻐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요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잇이 요하를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어떤 사람은 호박국이라고 했는데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리법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도 이 언어적으로 볼 때도 은혜를 받은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또 은사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두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완벽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불타는 지옥의 불모세에 던져도 하나님 왜 저를 이 불타는 지옥에 던지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죄인이에요 그렇게 완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완벽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배신을 좀 당했다고 해서 사업이 힘들고 사업이 부도났다고 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임만웰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어느 날부턴가 내 마음에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실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난 성구영신예배 때 묵상했던 것처럼 내 인생길에 나를 붙드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의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하를 기뻐하라는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하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하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순서 이 신앙생활은 순서가 참 중요해요 마태복 6장 33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늘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요 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 들어주세요 제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면요 제가 얼마든지 주님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서를 바꿔라 요하를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됐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됐을 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요하를 기뻐하는 일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를 기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요하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 새해 한해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일하심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깨나 무턱대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선 10편 20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빌리뽀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디서부터 일하시냐면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의 밖이 아니고 우리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소원도 없이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장 어떤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과 내 울타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변화된 생각과 믿음의 생각을 가시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의 소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요 정말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다면요 올 한 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도 보니까 참 얼마나 추웠습니까? 1월 1일 새벽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독리까지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빈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면 다 가야죠 우리도 송구의 희입이 끝나고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하를 기뻐하라 요하를 기뻐하라는 내 느낌, 내 감정 하나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그 사랑을 인해서 요하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줄게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마음의 소원 내가 이루어줄게 여러분 그것이 요하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하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데 이 간구와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요하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올 한 해 정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요하를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요하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의 소원 이루어줄게 그래서 요하를 기뻐하므로 2015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